M영순 채널 응원해 주시는님들께 M영순 실시간 방송을 찾아주시고 관심과 응원 주심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었을 테지만 이제는 그동안 지나오면서 아름답고 고운 기억들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이 2022년 이민년 새해의 축복을 감히 M영순 채널에서 빕니다. 무엇보다 만복의 근원인 가정의 건강복을 빕니다. 시청자님들 가정에 사랑과 믿음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년 소망으로 가득 찬 새해 출발을 빕니다. 새해의 모든 날들 날들이 보람으로 가득 차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민년 호랑이의 길을 가득 받아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